원적외선 탄소소류 난방시스템이란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으로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의 파장의 형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적정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시켜주는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입니다. 열 효율이 우수하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난방비는 줄이고 원적외선의 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원적외선으로 항균 및 탈취작용,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작용, 열원을 분산시켜 소재를 안정화시켜 안전성 및 내구성 우수,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으로 바닥난방과 공간 난방을 동시에 가능한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피코 탄소섬유 발열체는 각종 온열 제품 등에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바닥난방용, 찜질방, 발열벽체, 온열매트, 도움사우나, 온열쿠션, 온열좀기, 찜질팬트 등 각종 온열 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문화에 우수한 구둘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피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낮고 또한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생의 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기술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피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피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피코 탄소섬유 난방 피코 탄소섬유 난방 피코 탄소섬유 난방 피코 탄소섬유 난방 오늘 시공사례는 군의 효령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제2탄소섬유 난방을 시공한 사례입니다. 먼저 1차로 바닥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 OT 단열재를 시공화해 줍니다. 단열치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시공화해 줍니다. 단열치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을 시공화해 줍니다. 단열치 시공화해 줍니다. 단열치 시공화해 줍니다. 단열치 시공화해 준다. 그리고 전선 연결과 온도 조절기 부착을 하여 줍니다. 결선이 완료되었으면 먼저 1차로 발열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이번 현장은 마감재가 장판이므로 보호판을 적용한 현장입니다. 마감재가 장판일 경우 보호판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은 시공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셀프 난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셀프 시공 및 자가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용 별도로 구비되어 있으니 탄소섬유 발열체와 모든 자재를 포함한 자재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의 공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지사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